아 나 한 번도 안 해본 거라서 가자! 오케이 치고 나가는 용수 뭐야? 화면 기록이 중단되었대 오케이 치고 나가는 용수 갑니다 너 아이템 뭐 나는 다른 거 풍선이 더 좋은 거 같은 거 아니야? 형이랑 똑같은 거잖아, 패시랑 그거 맡겼어? 난 그런 거 다른 거 아니야? 난 그런 거 낄 줄 몰라요 우리의 실력입니다 진짜 성우 형이 사라지고 있어요 카트라이더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써가지고 아주 능숙합니다 정말 뭐예요? 그 자리에서 딱 5초만 있다가 가면 10, 5, 8, 7, 6, 0 오케이, 바로 달릴게요 바로 멀어지기 성우 형이 급격하게 갑자기 따라오는데요? 네 좀 무서운데 치마 난 누구다? 용수다 반갑습니다 원래 속도로 왔었으면 성우 형은 리타이어 했어요 결승선도 못 왔다 근데 성우 형은 생각보다 잘하네요 오맹일 줄 알았는데 실력이 올리온 오브의 네 닌 네 택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나중에 제가 꼭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습해보겠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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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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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